요즘 여수 앞바다에서는 갈치의 낚시가 한창인데요. 제철을 맞으면서 하루에도 100마리가 넘게 잡힌다고 합니다. 박승현 기자입니다. 갈치 낚시가 제철을 맞으면서 초저녁부터 다음날 동틀려까지 잡히는 갈치는 낚시객 한 명당 보통 100마리에 이릅니다. 갓 잡은 갈치를 회로 먹는 즐거움은 선상 낚시에 빼놓을 수 없는 재미입니다. 짜릿한 손맛을 느끼게 하는 갈치 낚시가 전국의 강태공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